그거 보셨어요? 더 탐사 그 어젯밤에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? 저는 한 길게 5분? 그러니까 어디 책방 뭐 톡방 이런 데 다 이제 수다를 다 떨잖아요 이 주제로 그래서 계속 누군가 보고 오고 야 도저히 못 보겠다 니가 가서 봐라 지금부터 5분 동안 니가 봐라 해서 이제 조금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두 가지 녹취를 틀었잖아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하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 권한대 권한대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강 기자 강 기자하고 서로 강진구 기자하고 서로 통화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변조된 음성이 변조된 여성이었나요? 네 첼리스트라고 하는 여성의 목소리 그죠? 그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더 탐사 어제 저녁에는 이제 그 여성과 첼리스트 그 여성과 자기 남자친구와 40분간 통화를 한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더 방송이 됐어요 네 그거를 보셨어요? 아니 그건 뭐 열심히 몇 번을 봤죠 아 그 좋군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저걸 거짓말로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이다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저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술 안 마시는 거는 유명하고요 그리고 유성현 대통령이 보면 이제 스케줄이 나오지 않습니까? 10월 19일 날 보면 10시 45분쯤에 집에 갔다 뭐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7월 19일 7월 19일 7월 19일 날 그때가 마침 서울의 소리가 유성현 대통령 집을 감시 막 그냥 시위하던 때잖아요 그래서 10시 45분에 이제 귀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새벽 3시에 다시 빠져나가서 거기를 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동백 아가씨 같은 구린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죠 발라드 90년대에 왜 그걸 부릅니까 동백 아가씨 제가 아침에 연습해봤는데 도저히 우리 감성으로 못 따라가는 그런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같은 그런 위대한 가수는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돼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이랑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도 노래를 아주 썩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여튼 선곡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선곡에서 말이 안 됩니다